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매운 소스는 구워진 곳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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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새우와 함께 먹어야 하는게 좋은 날씨였습니다. 공부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. 낙지 계속 아까봐요 어우 내 담아남 민망한 사수 어색 아까봐요 그게.. 신단을 요구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요 음... 허어.. 까먹어버리기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.